수습쌓기 프레젠츠 말. 해. 줘. 취미. 장룡한 무대에 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당장하게. 출발. 내저하는 게 내저해? 영화입니다. 보기 시작보다, 짐기 있습니다. 3년이란. 복도전. 시간을 달려왔어. 만족도 일이란. 기록을 만들었어. 채널의. 예입니다. 오시면 보살기 방송. 무읍이다. 이제 주원이죠. 역사 없이 야픈 방송 그건댓어. 노노나. 통할고와 TBS에 지혜 꽉 찬. 노노나. 어젯밤 TV 뭐 봤어? 혹시 넌 채널도 붙여 넌 내준 리모컨 없니? 말해줘 채널A 어젯밤 TV 뭐 봤어? 리모컨 있어도 붙여 역시나 채널은 A 말해줘 채널A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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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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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말해줘 가시밭길이다 왜죠? 24년간 신문만 했는데 갑자기 생경하는 곳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채널A는 말해줘 신고다 항상 나의 빠른 공부를 전달해주세요 내부지나 소비가 와야해 채널A는 방송국이다 왜요? 방송국이니까 컷! 오케이 좀 높은 일이다 오 신입 채널A만 있으면 난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다 자 태기난트는 신입 원 모 타임 소주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재현에도 마시고 싶으니까 또 마시고 싶으니까 아직도 배고픈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먹어도 먹어도 필요한 게 산소다 산소다 새로운 우리의 땅을 찾아 인터스텔라다 원형을 읽어야 할 새로운 땅이니까 좀 크게 쌓게 아니면 뭐 어떻게 난대로 그릴 수 있는 흰색 도화이다 끝을 보지않고 달려야 하는 바람소다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 채널A 실망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면 어때 날 깜짝 비십이다 함께 얼싸 안고 가야하는 인생이다 노력하는 빛이다 고맙습니다 채널A 3중이 됐어 모두 다 안된다 했어 해냈어 참 착한 방송 채널A THE BEST STAGE 넘버원 채널A 3중이 됐어 모두 다 안된다 했어 해냈어 참 착한 방송 채널A IS THE BE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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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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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STAGE 이상